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흑미를 준비해 드렸어요 오늘은 크로스마스입니다 크로스마스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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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쭌TO떡 초콜릿 암흑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사지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에 치킨을 많이 넣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바삭바삭 너무 묶는데도 블록버트 아삭아삭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콜라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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